사고 보험금 청구 시 구비 서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? 오늘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. 맞아요. 사고가 났을 때 청구를 해야 되는데 구비 서류가 너무 많아서 뭘 준비해야 되나 고민이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. 이 질문의 답변은 박지훈 선생님께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? 네. 사고 보험금을 청구할 때 구비해야 될 서류는 보험회사의 어떤 안내 자료가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. 그에 앞서 기본적으로 작성을 해야 될 서류가 있는데요.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. 그리고 개인정보동의서라고 해서 요즘에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그걸 동의한다는 동의서 양식을 추가적으로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. 그 외에 자기가 본인이 청구하는 청구 유형에 따라서 각각의 구비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요. 가장 많은 어떤 청구하시는 부분이 실손보험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 실손보험금을 청구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입원을 했는지 그리고 언제 퇴원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입퇴원 확인서 이렇게 준비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통원을 했으면 통원 확인서를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. 그리고 내가 얼마의 진료비를 냈는지 진료비 영수증 그리고 이 진료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진료비 세부 내역서를 발급을 받으셔야 됩니다. 그리고 오늘 알아본 암 진단비 암 수술비 그리고 암 이보민 일당 같은 경우에는 그 외에 진단서 검사 결과지 그리고 수술 확인서 그리고 입퇴원 확인서 등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그 외에 상해사고, 재해사고 같은 경우에는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 경찰서에 신고된 경우 교통사고 사실 확인서를 발급을 받으실 수 있고 그리고 소방서에 신고된 경우에는 구급증명서 등을 띄어서 추가적으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